요거는요. 시속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? 30? 그렇게는 안 돼요. 20? 15, 15. 최고가 15고 보통 한 12 정도라는데요. 의료용 전동 스쿠터요. 저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빠릅니다.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. 왜냐면 우리 시어머니들이 저것도 하고 다니시네요. 많으세요, 시골 가는 저희 동네. 시골에서 많은 할머니들이 다 저것도 하셔. 많으시잖아요. 진짜 위험해요, 진짜로. 자, 보겠습니다. 그게 사고나는 건 아니겠죠? 설마. 자, 블박차가 가는데요. 내리막길을 내려오시나 봐. 그냥 브레이크 못 잡으시나 보다. 그런 거 같아요, 어떡해요. 바로 돌아서 나오시나? 여보, 브레이크 못 잡으셔. 여보, 브레이크 못 잡으셔. 여보, 브레이크 못 잡으셔. 넘어졌어, 넘어졌어. 내리막길이었어. 차는 그냥 브레이크 잡아줬는데. 블박차는 아직 안 보이죠, 그렇죠? 네. 건물 때문에 좀 더 가야. 이제 보여서 멈춰요, 그렇죠? 멈췄는데. 멈췄는데. 너무 확 꺾어서. 근데 차에 안 닿았나? 안 닿은 거 같지? 안 닿았어. 네, 혼자 넘어졌어요. 아이고야. 이번 사고. 블박차 잘못 있나요? 이거는 없습니다. 블박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? 아무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? 서행으로 천천히 가다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착까지 하셨거든요. 저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다가 그냥 넘어지신 건데. 블박차하고는 아무. 저 할아버지는 자동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하세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구나. 그러면 자동차가 치료비를 대줘야 될까요? 아, 이거는 조금. 저는 블박차는 잘못 없는 거 같아요. 미리 멈추기도 했고. 다행이었어. 뭐 닿지도 않았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치료비를 해줘야 된다고. 아, 보험사, 보험사. 연결 한 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, 보험회사랑? 진짜. 매주 보험사 대표로 한 분씩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, 여기 한 분 안 쳐놓고 방장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저것은 차 대 무슨 사고죠? 차. 아니에요, 차 대 보행자예요. 차 대 보행자예요. 보행자예요? 아, 왜요? 전동 휠체어도 의료형 전동 스쿠터도 몸이 불편한데 답이에요. 아, 나 몰랐네. 그게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라 차 대 보행자 사고예요. 불편하네. 여기서 퀴즈. 퀴즈.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둘 다 차도와 인도 보도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? 인도? 차도. 그렇죠. 아니, 아니, 아니. 보행자가 어디로 가요? 할머니들이 다 차도로 다니셔, 제가 맨날. 아, 맞아. 근데 이 보도블럭이 있으니까 덜덜덜덜하니까. 왜? 평평한 차도로 가시는 거고. 그게 더 편하시니까. 그거 위험해요. 안 돼요. 근데 인도로 갈 수가 없어요. 길이 좁아서 나무를 심어놓는다거나 짐을 내놔서. 어르신들이 인도로 다닐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. 현실이. 대부분은 차로 다니시는데.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지금 저 왠이 걱정이 되니까 너무 걱정돼요, 지금. 아, 진짜. 실제로 타고 계시니까. 조심해야겠다. 아, 어떡해. 아, 선생님. 바꿀 게 너무 많아요. 진짜. 어? 진짜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